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된 지 2주,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큰 진전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반격 공세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도 보이는데요. 길어지고 있는 전쟁,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우크라이나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댐 붕괴 전 사진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사진을? 이 사진은 AP통신이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 카우카 댐 위에 차량이 한 데 서 있고 그 차량 위에는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뚫린 지붕으로 보면 거기에 몇 개의 큰 통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통 뚜껑 위에는 큰 지뢰들이 올려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전선은 차량으로부터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강기석 도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차량은 차량 폭탄으로 활용된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에서는 러시아가 댐 내부 통로를 이용해서 폭파물을 장치해서 댐을 폭파시키면서 이 차량 폭탄을 연결해서 그 폭파를 더 정폭시킨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진으로 분석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터뜨렸다고 하는데 오히려 러시아에서 터뜨렸다에 좀 실리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차량 폭탄이 하나의 또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될 수 있고요. 그 말고도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 댐의 구조, 댐의 설교 도면과 그리고 노르웨이의 지진파 연구소가 관측한 댐포파 당시의 어떤 지진파 체크한 것. 그리고 이 댐 붕괴를 연구한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이 댐포파와 댐폭파는 러시아 측이 주장하듯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나 댐이 자연 붕괴된 게 아니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이 댐 내부에서 어떤 폭반물 장치에 의한 댐 붕괴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 둘씩 해서 러시아가 배우에 있다는 것이 그런 증거들나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봄부터 대반격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인 건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마을 8개 그리고 영토 113제곱킬로미터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수준이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좀 많이 한 건지 아니면 좀 생각보다는 좀 적은 건지? 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동부 도네스쿨, 루안스쿨 그리고 남부 자포리자 지역 통틀어서 한 작은 마을 8개 정도를 점령했는데요. 네. 워낙 그게 아주 작은 성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그냥 좀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2주간 동안을 대반격 한 것에 비하면 성과는 좀 상당히 좀 작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러시아가 원래 이제 워낙 전력이 강한 국가이긴 했는데 그동안 약간 밀리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2주 동안 준비를 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2주 동안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한 7개월 전부터 대반격을 예고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더 지연이 됐었는데요. 원래 봄철 대공세 하려고 했다가 지금 초여름 대공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예고하다 보니 러시아로서는 준비할 시간이 또 마찬가지로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전선,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서 3중에 걸친 방어선을 구축해놨습니다. 그 앞에 제1선에는 지뢰밭, 그 다음에 참호를 파고, 그 다음에 대전차 도랑이라든가 어떤 대전차 장애물들을 설치해가지고 아주 견거하게 방어선을 구축해놨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지뢰밭을 뚫고 나간다 해도 그 다음에는 러시아군이 자살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 전차, 그 다음에 포병 화기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힘겨운 전투를 계속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조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답답할 수 있는 것이 무기를 지원받았는데 무기가 고장난 게 좀 많다. 그리고 또 돈 주고 사왔는데 아직 다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늦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또 분석도 나오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사실 전쟁을 수상하면서 가장 부족한 게 무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토 달부터 무기들을 공제받기도 했고 또 우크라이나가 가진 예산으로 무기를 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또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무기, 정무기 전 세계 각 나라로부터 무기를 받다 보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태리가 제공한 곡사포가 있는데 곡사포에는 보면 그런 것들이 엔진에 연기가 나서 사용할 수가 없고 어떤 곡사포는 냉각수가 세서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이 또 미국 방산업체에다가 수리를 맡긴 곡사포가 한 33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13대가 수리되었다고 통보받고 우크라이나로 왔는데 체크해보니까 그중에서 13대는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회사와 무기 공급 회사와 계약해서 또 무기를 조달 받으려고 했는데 그 무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여전히 도착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우크라이나 회사를 고소하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 무기의 한 30%가 지금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면 그게 대방객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주 전부터 우크라이나가 대방객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서방제의 무기는 확보됐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러시아 참호에서 일어난 전투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굉장히 참혹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보통 전쟁 자체가 참혹하고 굉장히 안타까운 영상이 많지만 문제는 이렇게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전쟁 자체가 이제는 포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더니 과거와 같은 백병전이 또 보여지는 이 모습은 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또 궁금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동영상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보긴 했는데요. 그건 사실 굉장히 처절하고 참혹한 전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이걸 공개한 이유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우크라이나 군이 사기를 북돋은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우크라이나 군이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동영상을 보면 느껴지는 것은 이 전쟁이 정말 현실 그대로의 전쟁이 있는 그대로의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더구나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백병전 같은 거 보면 정말 아주 긴장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처절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통 전쟁을 생각하면 영화 소개라든가 소설 소개라든가 그런 데서 해서 좀 판타지 같은 걸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좀 로맨틱하게 미화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런 있는 그대로의 현실 그대로의 동영상을 보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얼마나 이 전쟁은 정말 피해야 하는 것인지 종식돼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이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 것인데 보통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나토 좀 가입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 요청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공식 우크라이나 나토 사무총장이 우크라이나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공식 가입을 위한 초대를 하지 않겠다는 말은 가입 절차를 시작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것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면 이번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인을 나토에 가입시키겠다는 그런 정치적 결정이 내리지기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한 것은 이제 그런 젤렌스 대통령의 희망을 꺾는 상당히 실망시키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나토 사무총장이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나토 회원국들 간에 계속 논의가 있어 왔는데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로 국가들은 신속히 우크라인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원래 나토를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회원국 행동 계획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멤버십 액션 플래닝인데 거기에 포함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회원국이 될 나라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군대 편제를 나토식으로 하고 무기도 나토하고 호환되게 해야 되고 그런 아주 일련의 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핀란드가 나토 가입 신청을 했을 때 핀란드에 대해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 절차를 면제시켜줬거든요. 그래서 핀란드는 신청한 지 1년도 안 돼서 금년 3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국과 독일 중심으로 유보적인 의견입니다. 미국은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 같아요. 원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원인이기도 해서, 러시아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원인이기도 해서 이걸 나토에 우크라이나에 가입시켰다가는 자칫하면 확전으로 이어지겠다. 나토와 러시아군이 충돌하는, 무력 충돌하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겠다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보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대신에 다른 대안이 무엇일까? 다른 대안으로 어떻게 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현재 지금 논의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러시아가 현재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럼 언제까지 둘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적인 거잖아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 주권을 좀 위협하지 않아야 된다. 즉, 계속 놔둘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러시아가 밝힌 핵무기를 철수하려면 미국과 나토 국가,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의 안보와 주권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 어떤 조치가 벨라루스의 주권과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 판단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객관적인 기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러시아가 원할 때까지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두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렇게 원하는 것은 결국 목표하는 것은 자꾸 서방이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무기 지원하고 F-16 지원하겠다고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 이제 서방으로 하여금 어떤 러시아가 핵 카드를 쓸 수 있다고 해서 위협함으로써 서방 세계의 대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줄이거나 뭔가 자세시키려는 그런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걸로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러시아 편 드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중국하고 인도 과거에, 인도 정도였는데.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블링컨 장관하고 만나면서 이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블링컨 장관은 얘기는 했는데 지켜지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마도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의 경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로서는 작년 2월에 전쟁이 개시된 직후부터 중국 측하고 회담해가지고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할 경우는 양국 관계에 심각한 결과가 생길 것이다. 외교가 해서 이 심각한 결과라는 걸 언급하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제적 조치라든가 어떤 보복 조치라든가 양국 관계가 사실상 파탄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중국 정부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블링컨 장관이 이번에 5년 만에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방중해서 강조한 부분은 중국이 중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회사조차도 중국의 민간 회사조차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군사 기술을 제공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 기업들을 단속해달라고 중국 정부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게 어떤 게 보면 좀 더 새로운 요소이긴 한데요. 어쩌거나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거니까 아마 중국 정부가 그걸 치길 거로 예상됩니다. 일단 그러면 러시아의 지지 세력이 조금은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어떻게 끝날 것이냐. 왜냐하면 지지를 받지 못한 러시아가 있고 지원은 받지만 어떻게 보면 다 이겨버릴 수 없는 우크라이나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결국 전쟁은 어느 쪽이, 다른 쪽보다, 다른 상대방자보다 더 오랫동안 전쟁을 위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쪽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먼저 지쳐서 나가 떨어지면 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과연 이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누가 더 오래 동원할 수 있을 것인가 할 때 판단이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그 자원을 동원하는 게 주로 서방 쪽이고요. 또 한편 러시아는 그런 자원을 중국의 민간 기업들로부터 반도체라든가 이중용도에 해당되는 물품을 많이 구입하고 있고 이란으로부터 도련을 구입하고 있고 북한으로부터 포탄, 탄약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측 진영 간의 싸움으로 되고 있는데 이 진영 쪽이, 어느 진영이 더 오랫동안 이런 전쟁에 대한 필요감 없이 오래 자원을 동원할 수 있냐, 그게 관건일 텐데요. 결국 먼저 좌문을 동원하지 못한 쪽이 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은 예상하기 좀 힘듭니다. 아마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 가면 아마 윤곽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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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